일자리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근간인데요. 마포구는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마포구가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인원은 총 25명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, 마을 바리스타 양성사업, 연남동 걷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근무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30시간이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구민입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 및 마포구청 10층 일자리경제과의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가능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